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이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고백에서 건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원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정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정치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정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딥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않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새새해 있으리로다. 아멘 교인들 가운데서 가끔 저를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 가운데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지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부럽다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모르는 성경도 너무 많아요 하면 약간 이상하다는 눈치를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워낙 강단에서 설교를 유창하게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만은 도통한 줄로 아나봐요. 그런데 사실 목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도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만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는 것까지 다 들고 나오라고 하면 죽을 써도 보통 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소위 개시라고 말을 합니다. 개시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게 만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록된 말씀 중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서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위시해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 우서 3장 16절 17절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구세지 못하다는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바울 사도가 쓴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라 했습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25절, 26절의 말씀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하게 풀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25절, 26절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저 믿는 대로 이것만이 옳은 해석이요 하고 독선적인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독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또 잘 모른다고 해서 깊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 자신이 이렇게 믿는다 하는 방향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는 참 재미없다고 아마 들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렵게 설교하니까 제가 꼭 들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시오.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들으면 시원하게 재미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좀 힘들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좋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잘난 척하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을 명치 위해서 이 말을 스스로 지혜 있다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말은 다 아는 척하면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예수 믿고 참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방인인 우리가 너희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는다. 하는 식으로 매우 거만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이방 사람들의 구원 문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교획은 어딘지 모르게 아직도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냐는 은밀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완전히 공개가 안 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도 알아내기 어려운 은밀한 무엇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속된 말로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제 25절 26절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도 어느 기간까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한부의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먼저 지적합니다. 25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명기위하여 함부로 지혜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한 가지를 알아라 그 말이죠. 뭐냐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나 하느니 이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번만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되 무한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합니다. 택한 자만 구원하니까 택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만명이면 백만명 아니면 십억이면 십억 하나님께서 안중에 계획하고 있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합니다. 지금이 바로 흐름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잔치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잔치자리가 차는 날이 와요. 주인이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라 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차는 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마냥 그냥 항상 기회로 남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됐다 하는 날은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면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믿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은 한정된 기간 안에 사건이요.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완악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수가 언제까지 완전히 찰지 모릅니다. 때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더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가 아닐까 또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 안 믿을 것이냐 잘 몰라요.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의 총수가 몇 명이냐 그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충만한 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는 수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서 아직 믿지 않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때까지만 안 믿다가 드디어 믿게 되는데 그렇죠? 믿게 되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날까지는 안 믿다가 그 다음부터는 믿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전국가적으로 예수를 믿는 개종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학자들 가운데는 뭐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견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무슨 뜻이냐. 먼저 해석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람의 혈통을 타고난 핏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다음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니까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다. 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문제를 사도바울이 다루고 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영적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아브라미 혈통을 진짜 타고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놓고 말했느냐 할 때 어느 쪽입니까?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6절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자연스럽지를 못하고 어색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것은 공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유독 기억이 와가지고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공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벌써부터 고개가 숙여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리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좋으시는 분은 없지만 안 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발 귀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택자들의 총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그들을 전부 묶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멋있는 해석입니다. 또 바람직한 해석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6절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번역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상으로 이 그리하여라는 말을 이와 같이 혹은 이런 식으로 하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완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러는 믿고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믿고 돌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한정된 선택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택한 받아서 돌아오는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하필 여기 와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는 데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개의 성경학자들의 견압니다. 또 하나 해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전 국민을 가르칩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기회가 이제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원하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언도 그들은 이렇게 봅니다. 26절 중간에 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 대해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렸고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연약이 이것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그동안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전부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해주신다고 이미 구약시대에 언약을 했으니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했으니 그 언약대로 전 국민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28절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자를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중간에 버리신다든지 포기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포기하시겠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냐 하신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 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 믿은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 때에 순종하지 않고 산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를 않는 배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 아니라 그들도 불쌍히 여기어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그렇게 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견천년설을 믿는 소위 세대주의 계통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대주의에 대한 학설은 다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견해를 뭐라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의 총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전 국가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견해를 많은 교회가 그대로 믿고 오늘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의 각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 공중제림하신다. 공중제림하시는 날 지상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휴거돼서 저 공중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휘박을 당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드리고 있죠. 이와 같은 각본을 다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뀌어 맞춘 이야기는 되지만 그것이 꼭 그대로 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물입니다. 아직도 비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제림하실 때가 되면 뭔가 국가적으로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가능성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해석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이 이르도록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꼭 택한 사람에 한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11장 7절 보세요. 5절도 보세요. 5절 11장 5절 그런적 다같이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또 7절도 그런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같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화가 해줬느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국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전국가가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또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이 들립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제일 마지막 세대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전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믿고 돌아온 사람 외에는 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 마지막 세대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실까 그것도 캐션마크예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고도 조금 충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럴 갈 미술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충돌이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보는 그 해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창설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난민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련을 위시해서 이치오피아라든지 좀 못사는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것을 놓고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비조처로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지금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들 시온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1월달 27일자 워싱턴 타임지의 머릿지사에 이런 제목이 실려있었습니다. 미국 7천만 그리스도인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난민촌 건립을 위해서 백억불의 차관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난민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빨리 백억불이라도 차관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교회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면 여기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타당성이 또 어떤 면에 가능성이 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시온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에게도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가대 시온주의자가 뭐라고 그랬죠? 멍청하게 저기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안 들리지. 그러나 다 듣죠. 기도는 다 듣고 있는데 시온주의자가 뭐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시온 성가대인가? 알면서 대답 안 해요. 시온주의자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 40%가 마음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변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저 중동의 자리를 잡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피를 보고 있습니까? 말로도 알 수 없는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해서 그런가 사실이에요. 그들이 자리를 잡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땅이다. 주변에 있는 족속돌은 다 몰아내야 된다 하는 이런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행편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권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죽이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저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특혜를 주어서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이 아주 정말로 국가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모든 주변의 아랍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하냐 요수아가 가나안으로 진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학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사인 사람들이나 아랍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끝까지 우대해서 구원하실 것이냐 알 수가 없는 이야기요 거기에 회의를 갖기 시작해서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의 신앙을 포기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에도 지위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장부터 쭉 넘어오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날에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참고해볼 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마치 사진은 찍어놓았는데 현상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드러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질 것이냐 언제까지냐 우리는 때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몇 명이냐도 모르죠 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국가적이냐 개인적이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손을 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현상되지 아니한 사진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거나 잘 모르니 불행하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33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가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완전하게 난제를 풀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였지만 마치 귀한 문제를 풀어놓듯이 해답을 우리에게 풀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아직도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속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왜 찬양하느냐 왜 완전한 대답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36절부터 봅니다 36절을 36절 다 같이 주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새새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울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또 주로 말미암코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꽉 쥐고 보존하고 계세요 모든 세상 되어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주로 말미암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의 종말은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 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세계 역사의 문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 자기가 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도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술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33절 깊도다 다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충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지혜와 지식은 부여하고 그 부여의 깊이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지혜로부터 나온 그의 판단은 누가 다 헤아리며 그의 길을 누가 끝까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진리일지인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신비라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 신비라는 뜻입니다 신비로움이 그 진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품속에 아직도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밝혀지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떠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운원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운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35절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격할 만큼 무엇인가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글을 쓰다가 다 풀지 못하고 손을 넣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알아서 완전히 풀어서 찬송하느냐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것을 찬양합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 자기에게 있어서 신비스럽게 보이는 것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손에 있다면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도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모르지만 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큰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려운 성경도 막 억지로 풀려고 덤비다가 알려고 덤비다가 잘못한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안다 하는 교만입니다 다 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안다 다 안답니다 따라하세요 이거 이 공식 두 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넘어갑니다 어디 가도 설교 딱 듣고 나만 안다 다 안다 하면 나와야 돼요 중간에 나와야 돼요 그거 예배가 아니니까 자 보세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옥목사 설교 들을 때 나만 안다 다 안다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진실한 목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에 가면요 나만 안다 다 안답니다 벌써 그런 끼가 보이면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앉아있으면 바보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병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참 가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꼭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쯤 나을 것 같습니까 2주면 끝납니다 2주면 끝나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옳습니다 가짜요 제가 뭔데 다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쓰인 바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고치실지 몰라요 자기는 단지 순종하고 형제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손에 쓰인 바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벌써 새카맣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뭘 좀 기대를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뭐 압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지요 언제쯤 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여튼 믿음으로 구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러나 또 조심하고 들어야 돼요 그것도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다 안다 하면 안 속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연막 전술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1992년 금년 10월 29일 새벽 1시에 예수님이 제림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저 다미 성교의 저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안다고 떠듭니다 그 사람들이 한 설교를 제가 한마디 인용을 하죠 10월 29일 새벽 1시니까 그날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잘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다고 해서 또 흥분해가 아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야 휴거에 대해서 환란전에 휴거가 있다느니 후에 있다느니 하면서 야단둘인데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영구 부족이야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모양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사탄윤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나 정말로 우주 참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10월달 예수님이 제림하시고 휴거하는 것은 성서적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야민 안 하시네요 잠실 성회에서 내가 참석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월 29일 새벽 1시에 주님이 제림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도 야민 안 하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허무 명랑합니까 칼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 깊도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깊도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거만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을 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에다가 자아를 물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처럼 까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부설을 던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은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이지만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도다 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방진 호기심은 마귀의 화살입니다 화살입니다 겸손한 찬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가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피조물로서는 모든 것이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잘 모르는 것 있어도 찬양하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감상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도 아직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일을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스스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강의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처럼 허리 굽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36절 끝에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새새에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새새에 있으리로다 이 경애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오 끝이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3장 보면 김정준씨가 쓴 아름다운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기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지혜로우심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정신이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53장 우리 참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바람이 찬송합니다 shotAKE shotAKE grace give me Ten 성도와 성도와 성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시 하나님 생명과 인도로 지혜와 법무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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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지나니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신경에 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한 신경을 꾹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장한 신경을 굽게 채워두시고 우르란 마음을 지혜없게 하시오 주님의 꿈을 아들어 상대에 바라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력과 지혜와 사랑 은호와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와의 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끄고 그 말씀인데로 기만 소사로 오란도 오란도 슬픔도 이리게 하시고 영원히 이끄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끄고 그리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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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지만 바울처럼 이 비밀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같은 것을 선택해 주시는지 우리는 백번 생각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 준비하신 것을 생각하면 똥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붙들어주시는 것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질질을 앞에 놓고 바울처럼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진데 바울처럼 경배와 찬양을 영원토록 하나님에게만 돌리기를 원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소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